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집 창업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 있는 수제 향초도 좋구요. 아니면 어떤 공예도 좋고 1인 창업해서 어떤 만들어서 무언가를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정비용 매장이 없다는 말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주거와 사물을 같이 하는 곳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지금 내 집에서 혹은 전세로 살고 있다 하면 고정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텐데 그래서 제가 실패 없는 꽃집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실패는 반드시 해야죠. 실패를 해야지만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트름이 나오려고 하지 저녁에 과일이랑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좀 답답하고 뭔가 그런 분노가 느껴져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꽃값이 폭등했다가 안개꽃이 한단에 8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옆에 다른 플로리스트 분들 분들 얘기에 의하면 꽃값이 정말 미쳤다고 왜 그런지 알겠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예상과 어느정도 좀 맞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데 다시 내려갔어요. 5배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그 내용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꽃값이 무슨 가상화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참 웃기죠.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있었지만 사실 부모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꽃집을 해 오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계속 꽃집에 살았고 부모님이 장사하는 거를 계속 봐왔고 가끔 저는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부터 이제 가게도 보고요. 근데 꽃값을 몰라서 흥정을 못하고 못했을 뿐이지 흥정이 아니라 제가 팔았었던 경우도 아마 종종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싼 거 5천원짜리, 만원짜리, 천원짜리 이런 거는 판매도 해보지 않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저희 집은 작은 소품들 보다는 좀 나무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은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 맘대로 판매했다가는 부모님한테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뉴스는 안타까운 뉴스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 그렇죠. 현재 지금 오프라인 동네에 있는 꽃집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던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겠죠. 손님들도 끊기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니까 코로나 영향도 분명 많이 있겠죠. 근데 또 저희 동생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4, 50년 운영하시다가 동생이 경영권을 물려받아서 지금 거의 사장으로 이제 완전히 사장은 아니고요. 거의 아직 아버지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동생은 이제 실장 뭐 무사장 정도 되어 있는데 어 그래도 시장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은 일반 동네 꽃집보다는 타격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양재꽃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어 잘 형성된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매시장은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 가끔씩 나들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휙 꼭 구경하러 왔다가 어 좋은 거 있으면은 이제 좀 사가시고 그래서 상권이 정말 오프라인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저희 동생이 있는 그 양재동 꽃집장에 나동에 있는데 사실 이쪽은 현대기아 자동차 본사 건물이 있고 또 옆에는 그 에이티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어 또 길 건너편에는 그게 있군요. 어 코트라 코트라 맞나 네 그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가 맞은편에 있죠. 그 기아 자동차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래도 어 아예 발길이 끊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매출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음 근데 동생이 또 한편으로는 어 아버지보다 또 교영을 잘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감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사실 5분 10분으로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이 찍다 보면 이렇게 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 좀 자꾸 10분 20분 길어지는데 어 어떻게 할까요? 음 저도 사실 이제 제 이야기나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누구랑 이제 좀 계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어 또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음 사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 뭐 10분이나건 20분이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죠. 그리고 어 거짓된 정보는 어 음 1%도 첨가하지 말자 네 진실만 이야기하자 그 생각으로 지금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 짧게 짧게 핵심만 하는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그냥 10분 20분 음 이렇게 하면서 제 속리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걸 들으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 너무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면 그냥 패스 패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음 지금 10분 정도 지났나 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가와 화훼농가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꽃과 식물 이런 화훼 관련된 아이템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어 우리 독자님들과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남겨주시고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매장을 차려서 어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꽃집 장사 하나 사업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오프라인도 했었죠. 물론 근데 사실 오프라인은 잘 안 됐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거기가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안 좋았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 장사꾼이 10명이 최종 선발이 됐는데 지원은 아마 수백 명이 지원했을 거고 그 중에서 최종 선발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 중에서도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제가 점수가 가장 높게 이제 선발이 되어서 심사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등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그 곳에 1년 동안 일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 거기 상권에서 한 달 있다 나간 사람 3개월 있다 나가고 6개월 있다 나가고 또 7개월 있다 나가고 9개월 있다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최후의 1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가 안 되고 마메스를 치고 있었는데 아 이거 1년은 무조건 찍고 가야 되겠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책을 쓰거나 컨설팅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은 무조건 채우고 그 경험치를 사람들과 나눠주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 꽃집 운영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고충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 장사를 운영해 봤을 때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음 사람들에게 꽃집 창업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사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 이런 쪽으로 어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경험하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글로벌 어 기업에서 영업 사원으로도 2년 넘게 있었는데 어 영업을 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거기서 영업을 배워서 음 지금 하는 이 제 비즈니스에 컨설팅 교육 코칭 사업에 이제 접목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뭐 그거를 모르시는 가까운 분들이나 주변 분들은 너 그걸 왜 하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근데 저는 제가 제 인생의 경영자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음 결국 제가 어떤 인생을 최후에 어 끝마치려고 하는지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마치 퍼즐 채우듯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어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매장 없이 꽃집을 오픈해서 월 매출 500만원 이상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음 실제로 어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청년창업천 프로젝트에서 매장 없이 2년 있었고 아까 일선에서 1년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1년 있었고 그리고 어 아버지 농장에서 한 4,5년 있었고 음 했는데 어 오프라인 매장 뭐 한 8년 정도 사업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업을 한 거는 뭐 1,2년 정도라고 2년 미만이라고 2년 미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하튼 자 어 제가 생각한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핵심 소비자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누가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 구매해 주실지 또는 반대말로 말하면 어떤 소비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떤 그런 어 핵심 가치 그런 장점들 강점들을 어떤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 이건 그래서 쌍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고 분석하는데 제가 지금 꽃집 창업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도 이런 꽃집에서 10년 20년 이상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게 저한테는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렸을 때 경험과 어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바람인 거고요 음 그래서 어 핵심 소비자를 설정을 한게 중요한데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순하게 꽃집 창업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 꽃집에서 제가 10년 이상 경험을 있기 때문에 꽃집으로 타겟을 잡은 거지 사실 모든 비즈니스들은 어떤 형태나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 본질적인 면에서 닮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업계에서 보험업에서 어 영업을 했을 때랑 제가 돈을 빌려주는 똑같이 금융이죠 어 그러니까 대출 영업을 했을 때랑 보험 영업을 했을 때랑 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다른데 하나는 대출이고 하나는 이제 그 보험이죠 어 그런데 어 이 영업하는 방식이나 어떤 고객을 만들어가고 고객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프로세스로 프로세스대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느냐 어 또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상품을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은 상품이어도 정말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잘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최고의 제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더 마음을 열고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최고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1번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상품을 팔 것이냐 그래서 확산 핵심 소비자랑 확산 소비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염두하면 좋으신 게 어 이건 똑같이 책 쓰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핵심 독자 확산 독자 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잘 생각해 보시고 음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2번은 내 집안에 작은 꽃집인데 어 2번이랑 3번은 밑에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아 1번에서 핵심 소비자 설정을 할 때 지금 제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꽃집이 크로밥 원예원인데 어 여기는 사실 아버지께서 꽃을 재배하고 다루는 기술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이쪽 어 농사도 지으시고 오랫동안 이쪽 업계에 있으시면서 정말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거든요 음 그 꽃을 다루고 가꾸는 기술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꽃집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외에 다른 요소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뭐 1년 2년 만에 그 기술이 서둑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이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을 알아봐 주는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층을 공략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아층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꽃을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시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면 그분들은 이미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그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확률도 되게 높고 또 양재동 꽃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 때문에 어떤 브랜드 효과가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있죠 그래서 꽃시장에 꽃시장에 입점되어 있다는 그런 보통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백화점 브랜드를 찾는 이유가 그런 백화점에 있는 상품은 좀 하자가 없을 것 같고 왠지 서비스를 잘 해 줄 것 같고 어 뭔가 백화점에서 샀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양재동 꽃시장도 처음에 들어가는게 입주하는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도 자리가 없어요 사실 음 그리고 또 가계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부동산 어떤 투자 개념으로 이제 가계를 어 이제 잡으시는 분도 꽤 있으신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요 음 벌써 20분이 지난거 같은데 음 그래서 두번째 이야기는 집으로 사업자를 내고 어 이제 방 하나를 꽃과 식물로 인테리어하고 포토존을 만든다 사실 꽃집은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가 없는게 그 꽃이나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면 되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꽃집을 할거기 때문에 포토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저도 어 처음에 창업센터에 있었을 때 정말 한평도 안되는 곳에 책상 하나 놓고 거기다 스탠드 조명 양쪽에서 싸서 거기다 포토존을 만들어서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한평도 안되는 꽃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안 늘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찾아봐도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어 매장 없이 집에서 그렇게 꽃 주문 받고 예약 주문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배송 택배 이렇게 계약 맺어서 택배까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물론 이분들은 이게 이걸 주업으로 해서 큰 돈을 벌 벌겠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아마 이미 잘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다가 어 뭐 남편이 뭐 꼬박꼬박 월급을 넉넉히 갖다 주니까 취미로 꽃을 배웠고 그걸로 이제 판매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고정 비용이 안 들고 어 소소하게 판매를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문량이 많아지면 그때 오프라인으로 어 넘어와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비싼 권리금 월세 이런거 보증금 이런거 내시지 말고 집에서 사실 꽃 냉장고도 하나 큰거 들어가려면 자리를 엄청 많이 찾아야 되나요 그래서 화장실만한 크기라도 거기에다 내가 항상 쓰는 꽃 한 5가지 10가지 정도만 넣어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예약 주문이 들어오면 어 한 번에 그렇게 해서 꽃을 만들고 발송하는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축하화왕이나 근조화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갑자기 결혼식이 잡히고 또 갑자기 근조 장례식 장례일정에 잡힐 수도 있는건데 특별히 그런거 아니면 저는 꽃집 예약제로 가야지만 사장이 좀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무슨 행사 같은거 뭐 뭐 며칠 전에 바로 잡히기도 하는데 그런 손님은 그냥 어 계속 상시로 문 열고 있는 꽃집에 양보를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일주일 2주일 전에 큰 행사들은 보통 공공국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어 꽃집을 예약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세번째 온라인 판매에 지금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올프라인에서 내가 내가 더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지 않다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추천드리고 또 클래스도 할 수 있고 또 제휴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특히 어 비즈니스의 반은 영업인 것 같은데 그 영업이나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엄청 잘한다 라고는 뭐 말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사실 다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영업을 안 하기도 하고 마케팅을 안 하기도 하는데 사실 배가 부른거죠 예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저도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스타나 인스타는 별로 안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만 요즘에 거의 하고 있는데 어 어 제가 만들고 어 제가 어떤 갑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 지금은 보험 영업했을 때처럼 혹은 대출 영업했을 때 그리고 꽃사업 초기에는 영업 엄청 많이 하고 다녔죠 한 3년 5년 정도는 계속 영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 잘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고객 관리인데 고객 관리 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꽃사업을 하면서 전국 꽃배달 처음부터 전국 꽃배달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아니었고 원래는 저는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저는 식물을 다루고 싶은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정말 좋긴 한데 취미로 키우는 건 좋은데 이걸 판매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게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정말 좋아서 해야지 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디지털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화분을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추출박람회도 여러 군데 갔었고요 아 두 군데 세 군데 갔었고요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가고 제가 만든 화분을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 독일이나 이런 화분 좋아하는 화외 선진국에다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꽃시장에 있는 전국의 모든 소매 꽃집들 사장님에게 내가 만든 화분을 다 싹 돌리겠다 그래서 꽃집마다 제 화분을 쓰게끔 해야겠다 사실 그 생각에 좀 컸죠 그래서 지금 레추자라고 하는 화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이제 거의 처음 개발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지금도 간간히 이제 이걸 취급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좀 사업이 쉬울 거라 생각하라고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걸 지금 제가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요 그런 쪽 사업은 사실 팀도 팀원도 필요하고 또 자본력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광고도 잘해야 되고 그건 제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게 정말 저는 뭐 집불도 별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 작은 화분으로 전국을 이제 강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좀 허무 맹랑한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렇게 뭐 몇만 개 몇 십만 개 몇 백만 개 이상 이제 시장에 풀어져서 꽃 시장 전체를 소매 시장을 전체를 어 장악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 도매 화분 시장에도 여러 군데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화분을 가지고 한 100원 200원 정도만 약간 마진을 남기고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좀 영업도 나름대로 하고 납품을 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만든 화분 키웨크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이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거를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상만큼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뭔가 어 이목을 확 끌만한 인기를 확 끌만한 그런 화분은 아니었었고 지금 음 어 그렇죠 지금은 또 트렌드 화분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티지 막 이런 게 유행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앤틱 지금은 그냥 모던 심플한 거 블랙 앤 화이트 그 이런 무난한 게 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화분이 또 너무 화려하면 식물이나 이런 꽃이 또 상대적으로 죽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은 그냥 심플한 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화분을 어떻게 보면 식물보다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어 꽃이나 식물 이게 화분이 꽃이나 식물처럼 보일 수 보일 정도로 오히려 식물은 더 더 안 보일 정도 그렇게 반대가 됐을 정도로 화분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냈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 사신다면 어 사실 이런 그 내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려면 저는 되도록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 판매되기 때문에 여러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게 내 판로를 계속 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걸 처음부터 영업을 할 때 어 막 대놓고 하는 방법도 물론 저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내 어떤 그 본심 내 그 목적은 좀 가죽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내 카드를 보여줘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아 나 이거 화분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 선뜻 선뜻 누가 어이구 알겠습니다 제가 팔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7단계가 있는데 그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여러 개 해놨고요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부터 또 최근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제 공고돼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음 혼자 이제 어 꽃집청업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 제가 쓴 책 사람이 몰리는 꽃집청업의 비밀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이 책은 제가 감히 말하건데 어 소장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음 어 시중에 이런 내용의 책은 없고요 어 다른 책도 어 두루두루 많이 보시는게 좋은데 좋은데 제 책도 한 권 정도 있으시면 아마 아마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음 책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그리고 무료 상담은 제가 30분 정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 컨설팅 본 컨설팅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네이버로 예약해 주시거나 이제 신청해 주시면 날짜 잡아서 어 방문이나 이제 어 전화로 또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심층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저희 쪽 사무실로 오시게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원하시면 제가 갈 수 있는데 갈 때 약간의 출장비는 발생된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의 출장비를 하면 어 밥 사주시면 됩니다 네 뭐 출장비를 제가 5만원으로 책정을 할까 3만원으로 책정을 할까 하다가 어 그냥 밥 사주시면 제가 출장도 갑니다 네 대신에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 제가 출장 갑니다 어 일단은 제가 서울 경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음 지방에 계신 분이 분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의뢰를 하신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음 출장 뭐 전 급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정말 성심 성의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풍요로운 성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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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